목소리가 작다고 그러고 동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대로 걸어 다니고 소리 안 질러지 거기 안 쳐들어? 원위치 원위치!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전혀 몰라 지금 그래도 웃고 지금 재밌나 보지? 어? 선생님 이렇게 욕도 하고 잘못됐다 얘기하는데도 자기 좀 틀렸는데도 재밌어? 그렇게 줄을 안 쓴다 이거지 대체 어깨도 뭐 실시 실시! 그 자리에 앉아 야! 들어서 야! 크게 내라 앉아 야! 들어서 야! 앉아 야! 1학년 야! 2학년 야! 전반적으로 지금 집중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이 엉망이고 옆줄은 아주 더 엉망이다 여기 앞에서 봐도 옆줄이 틀린지 안 틀린지 전부 다 알아 어? 왜 옆사람 좌우사람 신경 안 써? 앞줄도 못 맞히니까 옆줄은 뭐 아주 엉망이다 엉망 그렇다고 동작을 드리는게 힘 있게 목소리를 끼게 해 하기 싫어? 파이팅! 목소리 봐라 하기 싫어! 파이팅! 점프 30회 몇 회? 30회! 몇 회? 30회! 맞춰서 해라 시작 하나! 둘! 셋! 셋! 아홉! 셋! 그만! 안 뒤져 고개 들으라 고개 들으라